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. 우리 어휘 포인트 세 가지 한번 잡아볼까요? 자 일단 컨실과 리빌 중에 선택하는 거네요. 자 리빌은 드러나는 거고 컨실은 숨기는 거죠. 자 그럼 뒤에 나온 뭐에 추구? 우리 권력의 추구를 숨기려고 하는 건지 권력의 추구를 드러내는지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. 자 그럼 우리 앞에 가서 해석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부터 보실까요? 자 뭐에 따르면? 이런 리얼리즘에 따르면은요. 자 이 국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디에 동기부여가 되냐면 오직 by national self-interest라는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만 이 리얼리즘은 국가가 모티브를 받는데요. 다시 자 여기 디스크립티브 리얼리즘이라는 이 개념은 자 뭐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 받는다고요? 오직 자국의 이익 되셨어요. 자 그래서 이 국가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그때만 이익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뭔가를 한다.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. 자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자국에 의해서만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 그들의 이 나라의 행동은요. It's not influenced by. 뭐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느냐 하면 more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고려사항 자 그럼 얘는 도덕이라는 건 고려해 안에 고려를 안 한다고요. 도덕적인지 아닌지 신경 안 쓰고 나한테 이득이 우리 자국의 이익이 있어 없어만 따져서 동기부여를 받고 움직인다고요. 괜찮으시죠?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자 그럼 이 단어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고 봤더니 이데올로기 가치가 다 앞에 나와 있는 도덕을 얘기하는 거구나. 자 그럼 앞에서 도덕이라는 것에 영향을 안 만든다고 했으니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이 세계 정치에 있는 가치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도덕성에 단순히 레터릭이라고 하는 수사적인 아휴 이런 거는 그냥 말뿐이야 라고 하는 도덕성 여전히 영향을 안 받아 라고 하시면 돼요. 자 그럼 이 내용 자체가 도덕의 영향을 안 받아 마이너스죠. 자 그러다 보니 권력의 추구도 컨실링 숨키는 게 맞겠죠. 이 권력의 추구를 또 보여준다가 아니라 긍정이 아니라 이 권력의 추구라는 건 또 숨기면서 그러면서 이 도덕성에 대해서도 아 이런 건 되게 말뿐이지 이렇게 부정과 부정으로 연결해주면 컨실링이 정답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B로 가서요. 자 이 some 어떤 사람들은 C A as B 이 A를 B로 간주하는데 자 앞에서 우리 설명했던 이것을 뭐로 간주하냐면 우리 인간의 이건 당연히 이런 결과이다. 인간의 nature 본성의 결과인데 그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지 피할 수 없는 건지를 보면 돼요. 자 뒤에 보니까 since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란 건 자연스럽게 너무 naturally 뒤집어지지 않았어요? 어디서 뒤집어졌어요? 봤더니 자 쌤 한번 올라갈게요 살짝 자 뒤집어진 포인트 바이 컨텍스트 자꾸 할 거예요. 자 그럼 앞에까지 설명했던 내용은 어떤 리얼리즘 중에서도 디스크립티블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. 그럼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이런 리얼리즘에서는요. It is a nocur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이라고 해서 이 국가 시스템의 본성이 아예 나 아나키 없다라는 거예요. 자 그러면서 뒤에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The absence of aware of the government 이 세계 정부가 없다라는 것 이게 앞에 나왔던 The nocur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같은 말이에요. 이 아나키어라는 게 없다라는 이 A가 없다거든요. 그래서 이런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이 이 앞에 내용이고요. 그리고 앞에서는 자국의 이익만 가지고서 움직인다 했잖아. 요번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인터내셔널 시스템의 어떤 국가적인 개념이 A가 들어가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자 그래서 지금 세계 정부가 없다. absence 자꾸 이렇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 그럼 이런 것은 Max for insecure environment which forbid the state to seek power 어 잠깐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찾고자고 국가한테 강요를 하게 될까? 아니면 이 국가의 권력을 자 권력이라는 걸 찾지 않아야 한다라고 할까라는 걸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 아까 위에서는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했죠? 아 칸스 숨키려고 했어요. 그치? 그래서 DL을 가시니까 여기서는 그 권력을 숨키는 게 아니라 이제 하게끔 만들어야겠죠. 그래서 for is라는 반대되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. 자 처음에는 숨키려고 했고 그치?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명한 우리의 어떤 본성과 같은 것이고 반대의 개념은 그 권력을 어떻게 해야 돼? 또 드러내 줘야 되는 거라서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